어디까지 바르셨어요? 저 지금 다... 베이스까지 하셨어요? 한번 닦아내고 다시 발라드릴까요? 아니면 그 위에다 수정을 좀 봐드릴까요? 닦아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세요? 네, 근데 좀 잡티가 많아가지고 아... 놀라실 수도 있어요 미스터 한번 뿌려드릴게요 네, 눈 감으시고요 너무 리치한 크림이어서 어떡해, 어떡해 어떡해, 어떡해 어떡해, 어떡해 큰일 났다 들어오세요, 큰일 났다 음료 한 잔만 다시 준비해주세요 아니에요, 안 마셔도 돼요 아니에요, 아니에요 또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디... 아니에요, 아니에요, 괜찮아요 죄송해요, 타주셨는데 아니에요, 아니에요 한 잔만 더 준비해주세요 여기 두면 네, 여기 두면 안 돼요 어우, 제가... 금방 정리하고 다시 도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얼른 손만 씻고 다시 도와드릴게요 네 의자 좀 올려드릴게요 내려가는 느낌인데? 정말요?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 아니요, 아니요 의자가... 안돼 아이고 아니에요, 아니라 의자가... 아이고 여기... 여기 사건, 사오가 너무 많은데? 이놈이 오, 안 올라가네? 올라가나? 올라간다, 올라간다 약간 도움이 필요하네요, 제가 죄송해요, 많이 당황하지 않으셨죠?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실수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근데 왜 우정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? 커플 사진이 아니라 부영아 뭐예요? 저는 없어가지고 아, 진짜요? 네, 제가 있었으면 저랑 찍었겠어요 어머 정말 친구다 기억하고 있니 우리 함께한 친한 추억들을 모두가 부러워했던 참 대표